이제 방송 켜가지고 일단은 자 다운부터 좀 받아볼게요 오늘은 어 이거하고 이거는 네 자막을 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정도만 해보고 일단은 그 아까 좀 서버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판교에서 사실 좀 다운을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운이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네 한번 다운을 좀 받아보려고 해요 자 올드스쿨 아직도 뽑아? 음 뽑으면 뽑는거고 아니면 많은거고 네 우리 매니저 어서와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판교에서 제가 노트북에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한 22시간 다 돼야지 이게 자료가 다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금 캡처 화면에 있는 정답 공개 시간은요 그 맹인들이 그 시각장애 1,3급까지가 그 시험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 제한시간이 일반인의 1.7배에요 그래가지고 점자로 시험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음 일단은 급한대로 한번 일단은 역사 문제부터 좀 받아가지고 그 쭉쭉 풀어보고 역시 유선인터넷 수학이니까 빠르다 세 폴더 2018 대학수학능력시후 2017년 11월 24일 폴더는 이렇게 만들고 들어가서 하 2018 수능 4교시의 1 한국사 영역 문제 문제하고 정답은 같이 있어요 평가원거는 그 EBS거는요 그 다운속도 빠르게 하려고 그 홀수형 짝수형 다 분리되있고 문제 정답이 다 분리되있어요 EBS는 원래 다운속도는 빠를수도 있는데 EBS에서는 듣기 파일 듣기 대본은 못받아요 그렇고 한국사 받았고 일단 사회탐구영역만 좀 받을게요 여기서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사회탐구영역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받았구요 그러면 이제 어도비 어도비 리더가 있나 PDF가 이게 깔려있을텐데 몰라 열어서 들어가보면 알겠죠 뭐 없으면 다운받지 뭐 문서 수능 아 열 수는 있구나 아 윈도우즈 10이 이래서 좋구나 그냥 열 수 있네요 아 그냥 열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저도 문제는 지금 처음 보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처음 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쫙 그냥 보는걸로 할거에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국사 영역 열었구요 이거 풀고 나서 제가 다시 보기를 나눌거에요 다시 보기를 나누면서 동아시아사도 한번 근데 그 답을 무조건 맞춘다기보다는요 조금 이제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이고 그 뭐냐 인터넷 검색 뭐 이런거 해가지고 그 좀 약간 좀 체크할거 있으면 그냥 체크해보고 뭐 그런식으로 할거에요 저는 저도 이번에 지금 문제는 처음 보는거기 때문에 물론 자 오늘의 제가 목이 좀 말라가지고 밀키스 요하이워터하고 무스카토 무스카토 원플러스원으로 역시 원플러스원이죠 공짜주하면 대머리 된다는데 괜찮아 뭐 뭐냐 유튜브에서 국 그 그 수표 보내졌네 근데 역사 문제는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할까 작년에 제가 그 국어영역부터 탐구영역까지 다 풀어봤는데 국어영역 지문이 아주 극혐이여가지고 그 지문이 무슨 어떻게 한페이지 반이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진 다 빼가지고 그래서 풀어보는거는 역사 세과목만 풀거고 그리고 국어영역하고 영어영역은요 어떤 글이 나왔는지만 그냥 나중에 끝날 때 볼거에요 어떤 글이 나왔는지 도대체 보통 수능에서는 탄산 안갖고 들어가죠 윌키스 윌키스 안갖고 들어가는데 저는 아 싱크가 좀 안맞아요 이게 약간 그 PC 화면을 캡쳐를 해서 그런가 이게 PC캡쳐면 약간 좀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그 PDF를 그 뭐냐 사진파일로 좀 나눠 그 잠깐만 다른 저장 아 PDF밖에 안되는구나 접점 그러면 중간중간에 제가 뭐 좀 부연설명하고 뭐 그런거 있을때는 최대한 좀 그 이거 캡쳐를 잠깐 끌게요 그게 나을거 같애 가시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음 역시 이 수행평가 보고서 문제가 나오죠 참고로 한국사는요 40점 이상이 1등급이에요 35점 이상이 1등급 30점 이상이 3등급이고 웬만한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3등급 안에 들면 그냥 그 큰 불이익 없이 지원할 수 있고 한국사 영역을 안보면 그 수능 자체가 응시처리가 안되죠 수능 자체가 응시처리가 안되요 영어 영역도 이제 90점 1등급 80점 2등급 그러죠 그래서 그 영어가요 원래 1등급 커트라인이요 한 92점에서 93점이었어요 그 90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100점 만점 중에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어버리면서 무조건 1등급 커트라인은 90점이에요 자 그쵸 청동기시대의 사유 변화인데 반달돌칼 자 탐구활동 주먹도끼는 이거는 석기시대죠 철제갑옷 철기시대가 아니죠 금관이 출툰의 고분 이거는 신라이기고 비파형동거 청동으로 만든 그 검의 형태적 특징 음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거죠 음 이거 1번은 쉽네 이거 2점하고 3점씩이예요 배점은 자 그리고 이거 선생님 모델 누구야? 어 웅장하고 견고한 성병으로 둘러싸인 성은 삼국시대의 중국제력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영계소문 보면 나오는 그 백암성이에요 그 고구려 그 천리장성은요 그 각 성들을요 요동성은 근데 평지에 있어요 요동성은 일종의 관문이었어요 그래서 요동성은 평지에 있었고 음 그 이외에 뭐 백암성, 현도성, 신성, 안시성 이런 데는 다 산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성들을 그냥 그 산성, 그 각 성들은 따로 있는거고 그 성의 외곽벽들을 또 따로 이어서 만든게 천리장성이에요 그냥 산으로 만든거야 그래가지고 고려시대의 천리장성은 그 그냥 국경을 전부 다 다 쌓은게 천리장성이었는데 그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이제 서토하고 그 맞붙는 그 서쪽 그 요하쪽으로만 그래서 북쪽 부여성까지만 쌓은거에요 그게 맞는데 고구려 수화탄기 여러차에 걸친 침공을 물리치므로써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라고 학교에서는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하지만 이 거의 백년에 가까운 전쟁으로 고구려도 체력이 달아질 대로 달아져가지고 결국은 신라 신라가 이제 백제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협공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못 막죠 백제가 망하고 나서는 음 자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 5번 나왔네요 미천왕시대에 한사군중에 하나인 낭랑군을 멸망시키죠 그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전환이 전환 무제가 옛 조선의 영역에 4개의 행정구역인 군을 설치해요 그래서 태수들을 파견하는데 그중에 낭랑군하고 대방군은 한반도에 있었어요 근데 이 낭랑군하고 대방군이 그 미천왕시대에 다 고구려 영토로 복속이 되고요 근데 이제 대방군 같은 경우는요 백제하고 사돈관계였어요 그 백제 책계왕이 그 대방군 태수의 딸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서천왕이 대방군을 공격을 할 때 백제가 대방군을 도와주는 바람에 그때 복속을 못 시켰던 적이 있어요 백제가 처같이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그 다음에 요동군하고 현두군 같은 경우는 요동성하고 현두성은 광개토태왕 때 완전히 암락시켜요 자 3번 문제 개규를 어기고 설총을 낳은 후에 속인의 옷을 입고서 소성가사라고 했다 원효대사 얘기죠 해골물을 마셨던 근데 이 설총을 낳은 때가 해골물을 마시기 전이었는지 해골물을 마신 뒤였는지 그건 알게 되었어요 1번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3번 문제 읽고 있어요 그래서 큰 방 모양으로 1번이 킬로 문제에요? 이거 개쉬운 문제인데 2점짜리? 큰 방 모양으로 독을 만들어서 화음경이 문구를 따서 무예라고 부르고 노래를 지어 세상이 퍼뜨렸다 물을 가지고 곳곳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니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까지 모두 부처라에 깨두고 나무아미타부를 외우게 됐다 자 원효 1번 중국으로부터 풍수지리사를 받아들였다 원효대사는 중국에 갈라다가 해골물을 마시고 안갔죠 해골물 마시고 안갔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근데 같이 해골물을 마셨던 의상대사는 자기는 원래 갈려고 했었어 원효대사를 꼬드껴서 갈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갈려고 했으니까 갔다 왔어요 그래서 화음경이 개창한게 의상대사에요 3번 3번이 의상대사 국청사를 창권했다 약간 지금 절의 이름이 기억이 안나면 일단 넘어가세요 화제를 주장하고 아미타신앙을 전파했다 백년사를 결성하고 참회와 연부를 강조했다 백년사 나중에 그 백년교라고 나오거든요 그 시대의 얘기고 조금 이거는 좀 근데 애매하다 싶은 그런 얘기긴 하네요 예 의상대사가 화음종 당에 유학하고 들어간 거고요 그 천전공자니까 그 그리고 의천대사는요 고려문종의 아들이에요 고려문종의 아들이고 그래서 3번같은 경우는 정답이 뭐 4번이었었네 그냥 감이 좀 약간 그랬어요 아미타신앙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불교신자가 아니니까 신라발 고려초 이제 궁예가 약간 불교를 살짝 망쳐놨죠 궁예는 옴만이 받매형을 외웠죠 흫흫흫흫흫흫흫흫 흫흫흫흫흫흫흫흐 그 최치원의 친척이예요 최승로는 근데 그 신라말 3채들은요 네 지금 한국사의 영역 불고 있어요 그 신라말 3채는 그 최치원 최승우 최언이 3명이 있는데 최치원은 이제 진성영아한테 시무 10조를 제출했다가 제대로 뭔가 시행이 안된거야 나라가 막장 이어가지고 그래서 최치원은 그냥 말년에는 재하로 숨어 들어가서 그냥 여생을 마쳤고요 최승우는 백제의 신하가 됐죠 견원의 책사가 됐지 최승우는 그리고 제2재상이 됐었죠 최승우는 그리고 최언이는 최치원의 역시 친척이었는데 나중에 경순왕하고 사돈관계를 맺고 신라가 망할 때까지 신라의 신하로 있다가 이제 통일 후에 고려의 신하가 돼요 그대로 이제 경순왕하고 같이 귀순을 해요 그래서 고려의 신하가 돼서 944년까지 고려의 신하로 살다가 죽어요 그 최치원하고 최언이의 친척이 옛날에 시비목이 지금의 약간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 정도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고려의 목이 설치된 도시들이 먼저 발전을 해요 조선시대에도 처음에 목으로 출발했다가 부로 승격이 되고 그 지방행정 중에 사실 부가 제일 높아요 그 부의 행정관이 종산품 부사예요 그렇고 목사가 그때는 사품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군수 5품 현가미 6품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종 2품 관찰사가 있죠 도청 그 도지사급이에요 관찰사는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12목 12목 지방관 파괴됐죠 그리고 5번 야 이거 이거 핸드폰 디자인 뭐야 나름 시대가 시대라고 이 스마트폰까지 그 수능 시원지에 나와요 우리 모둠이 발표하기로 한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에 조사해보아니 자 모둠 일본 원래 조는 일본어예요 조를 짠다 이런거 향 부국 소가 있었더라 무신 집권기에 반란을 일으켰던 망이야 망소이가 소의 주민이었어요 공주의 명악소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망이야고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명악소를요 충수년 승격을 시켜줬어요 근데 승격만 시켜줬지 우리가 원하는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 충수년 취소되고 진압당했죠 중간에 잠깐 화해한적이 있는데 그때 조정이 망이의 엄마하고 아내를 잡아가요 그래서 다시 군사를 다시 일으키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망이 망소이의 그 반란 이후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시대로 넘어간 문제네요 고려 후기 역사서와 역사인식 자 몽골의 침략을 겪으면서 뭐 고려에서는 민족적 자주의식이 고향이 되었다 뭐 원의 간섭을 받게 된 이후에는 뭐 역사의 독자성과 유감 강좌는 역사서술에 나타났다 고려 후기 역사서 중에 나온게 삼국유사죠 일연하고 그 이제 일연을 따르는 스님들이 같이 편찬을 한거에요 일연이 어떻게 그거 혼자 다 써 그 제 학교 선배 중에요 이제 강사로도 활동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그 차광호 선생님이라고 석사논문에서 그걸 썼어요 삼국유사의 재문제라는 걸 썼어요 과연 일연만 썼을까 근데 이제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전공이 삼국유사였던거에요 그 무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거야 그 무극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볼거에요 따로 삼국유사의 재문 삼국유사 저자 과연 일연 한명이었을까 해가지고 그거 한번 다뤄볼거에요 나중에 한번 다뤄볼거고 자 그래서 6번 정답 나왔죠 1번 삼국유사죠 삼국사기는 그 이전시대에 김부식이 쓴거죠 그리고 고려사는요 고려시대에 써진게 아니에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 조선 세종시대의 편찬을 시작해서 문종시대에 완성이 되요 그 최종 책임자는 김종서였어요 김종서가 그 함경도의 육진을 그 개척을 하고 돌아와서 그때 이제 판서 정도의 그 벼슬을 맡기면서 그 고려사 그 저술을 그 책임을 쳤어요 변방호랑이였죠 그리고 그 이제 함경도 관찰사를 거쳐서 그 판서를 거쳐서 그때 이제 그 고려사 편찬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이제 김종서는 이제 문종시대에 정승반열을 골라요 시험문제 여러분들이 그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pdf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너무 크게 키우면요 너무 크게 키우면 이게 글씨가 좀 깨질 수가 있어요 일단 좀 키울 수 있는 데까지는 약간 좀 키워보겠는데 한 이 정도까지만 그 황희가 은퇴한 다음에 정승이 된 사람이 김종서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종은 김종서가 그 함경도에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한 우의정 주려고 했는데 황희가 한 번에 올리면 약간 좀 그 거만해질 거다 해가지고 좀 교육 좀 시키시옵소서 전화 해가지고 그래요? 어 그럼 일단은 판서 해가지고 종이 품에서 정이 품 올려주고 그렇게 좀 교육 좀 시키다가 이제 황희가 황희하고 맹사성 등이 은퇴를 하면서 정승들이 세대교체가 돼요 그때 이제 황보인이 영의정 되고 김종서가 우의정 거쳐서 좌의정 되고 아 근데 교육시켰는데 장관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함경도 관찰사는 종이 품이에요 종이 품에서 공로를 세우고 왔는데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관등을 그러니까 정이 품 판서 자리밖에 없지 엄청난 승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정산품 중에서요 정산품을 나뉘하여 당 상관하고 당 하관으로 나뉘는데 헐 23점 나왔어요? 헐 상위권 학교는 힘드실 거 같은데 자 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조선은 농자 천하지 대본의 국가였죠 농자 천하지 대본이었지 그래서 농사직서를 편찬하겠다 치구기가 발명됐다 세종시대죠 세종의 업적 1번 노급 폐지 노급은요 노급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잠깐 폐지됐다가 신문왕시대에 잠깐 폐지됐다가 경덕왕시대 때 부활한 제도에요 그 노급이 고려시대에 공음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전시과 제도로 바뀌었어요 고려시대에 전시과 제도로 바뀌었고 이제 조선시대의 과전법으로 바뀌어요 땅을 주는 거야 다음 자 그래서 대동법 시행은 광해군 균역법 제정은 영조 진대법은 고국천왕 진대법 너무 같다 앞으로 전분육등법이라고 있어요 전분육등법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각 기후별로 등급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그냥 그 딱 딱 그 곡식에 대한 세금을 약간 이제 그렇게 좀 차등해서 부과를 하죠 자 8번 문제 갈게요 자 서명 진비록 나왔어요 진비록이 나왔으면 당연히 임진왜란에 대한 유성룡의 회고록이에요 임진왜란 시대의 정승을 맡았던 영의정유를 맡았던 유성룡의 그 회고록이죠 유성룡은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은퇴했어요 물론 자기가 은퇴하고 싶어서 은퇴량이 아니고 삭탈관직을 당했어요 공교롭게 유성룡은 이순신이 전사하던 날 삭탈관직을 당했어요 전쟁 끝나는 날 물론 전쟁이 끝났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은 그 해에 보고 안 올라가요 그 보고 어떻게 올라간다면요 그 음력 11월 아마 양력으로 한 12월쯤 될 거예요 임진왜란이 그 1598년 끝날 날짜가 그 노량 앞바다에서 그 대규모 회전이 끝나고 그때 이순신이 돌아가려는 일본 배들을 맞이해서 그 뭐냐 자기네들 추격을 막고 있는 외선들을 다 부숴버리죠 수백 척을 다 부숴버려요 막고 있는 그리고 그리고 걔네 그 부서지는 배들이 맞고 있는 동안 정작 본지는 도망가요 그동안에 이순신 장군은 전사를 하고 겨우 이제 도망가고 그래서 해전은 끝나요 그리고 육군도 그 이순신이 여기서 그 싸우는 동안에 그 뭐 부산이라든지 저기 뭐 순천 이런데에 있었던 그 외부들이 다 철군을 해 그렇게 철군을 하면서 이제 이순신 전사하면 이제 권율이 보고를 받아요 권율이 보고를 도원수 권율이 보고를 받아서 권율은 일단 서울로 전령을 보내요 그 전쟁은 끝났으나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전사했사옵니다 그렇게 보고를 이제 전령을 먼저 보내고 이제 권율은 이제 남쪽 지역에 좀 혼란을 수습을 하고 그 이듬해의 개선을 해요 그 1599년에 개선을 해요 그리고 그 개선 과정에서 명량해전 직전에 도망쳤던 전 경상우수사 배설을 잡아가지고 서울로 압송해가요 찾아서 잡았어 이순신이 잡아달라 했거든 그래서 잡고 이제 배설은 나중에 서울 가서 처형당하고 그래서 1599년에 개선을 해요 그리고 권율은 그 해에 죽어요 이제 권율은 아마 늙어가는거 더하기 전쟁 후유증으로 죽었을거야 그 나이에 도원수로 지휘를 했으니까 도원수면 일종의 그거예요 합참의장이에요 국가중요지칙 영의정 부사 겸 도채찰사였죠 저자가 임진전부터 7년에 걸친 일본과의 전쟁과정에서 경험한 내용 등을 기록했다 국방과 정치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패전 상황과 어려움 원병으로 온 명군이 일으킨 피해까지 기록했다 팩트폭행한거죠 일본의 집단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제를 되돌아가서 후대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다 하지만 호란이 또 일어나죠 자 전쟁에 대한 설명 일본 선택지 이거 낚시다 인천상륙작전 이거 한국전쟁이죠 척화비 고종시대 한산회전 이게 이순신의 정과죠 정답 3번이죠 4번 친명배금정책 이거는 호란이죠 5번 서희의 외교당판 이거는 900년대 후반에서 1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고려 거란전쟁 여유전쟁이었죠 그리고 그거는 고려가 승리했죠 이 시계의 경제상황 한글로 쓴 약속증서 이순이 장대윤에게서 상평통보로 70년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 가운데 새해 맞이개를 넘기겠다는 내용이다 각서 쓴거죠 자 근데 여기 글을 보면요 약간 한글이 섞여있어요 한글이 좀 섞여서 쓰였다는 것은 한글이 어느정도 서민들한테 많이 보급이 된 조선 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선택지 1번은 아니겠죠 한글은 조선 세종 때 나왔으니까 그래서 1번은 고려시대 거라 당연히 빠지고 전시과 제도도 역시 고려 경종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려 경종시대 때부터 시작된 전시과 제도도 빠지고 자 3번 담배 나왔어요 4번 고액 화폐 활구가 나왔어요 5번 백성에게 정전지금이 나왔어요 왜요? 담배 그 시대도 있어요 그 우리의 흔히 듣던 얘기잖아요 호랑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응? 알면 늙은 거 응? 자 그래서 9번은 3번이 정답이었네요 담배가 정답이었어 근데 이거는 나도 좀 헷갈릴 수가 있었던 게 내가 담배를 안 펴봐서 담배 역사를 내가 몰라 담배 역사를 내가 몰라 담배를 안 펴봐서 그쵸 담배도 수입품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국산인 줄 알죠 그러니까 그 초창기 발상이 국산인 줄 아는 것들이 있는데 다 수입 들어온 게 있어요 고구마도 수입이고 감자도 수입이고 그 감자는 근데요 처음에 남 그 암 그 신대륙에서 나온 거예요 감자는 감자는 처음에 신대륙에서 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건너고 건너고 건너서 중국에서 온 거예요 일본도 고구마에서 왔고 고추도 일본에서 왔어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김치는요 우리 막 그 이제 제가 조만간 또 김치의 역사도 할 거거든요 이제 김장 시즌이니까 김장 시즌이라서 김치의 역사도 할 건데 초창기의 김치는 우리가 지금 먹는 그 뻘건 김치가 아니에요 백김치밖에 없었어요 일본식 발음으로는 기무치죠 기무치 어쨌든 자 10번 사상계의 경향 사상계의 경향을 볼 거면요 앙기무치 헐 자 10번 윤휴박세당 주자 성리학이죠 강화학파 지인하빌의 실천성 양명학 탈성리학파죠 여기는 음 근데 양명학은요 중국 명나라 시대 때 많이 연구를 했던 학문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정작 양명학을 좀 약간 통제를 했어요 성리학 아니면 안 돼 너 아님 안 돼 어 그거였어요 투애니온 노래였죠 아니 그냥 펌프에 있어서 생각난거고 음 자 조선 후기면 자 일단 요 신진사대부 패스 이황과이 패스 최충고려시대 패스 육두품 지식인 신라말기 패스 정답 4번 이거는 쉬운건데 3점짜리네요 쉬운건데 3점 아 이거 짝수형 문제네 아 내가 왜 짝수형을 보고 있었지 앞에 홀수형도 있어요 아 근데 여기도 아 여기는 2번이네요 음 여기는 2번 그 한국사형역은 홀수형 짝수형이 나뉘어져있어요 왜냐면 공통계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냐 홀수형하고 짝수형은요 1번하고 5번이 서로 반대에요 2번하고 4번이 서로 반대고 그 뭐 컨닝을 하고 싶으면 형을 가려서 하세요 뭐 괜히 바로 앞에 사람거 봤다가 개피 봐요 그대로 뺏겼으면 그 똑같이 뺏겼으면요 앞사람은 홀수형인데 자기는 짝수형 부풀고 있잖아요 그거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국어영역부터 한국사형역까지 그거 계산하셔야 돼요 그 홀수형 짝수형이 나뉘어져있지 않는 유형은 그 탐구영역하고 제2의 국어영역밖에 없어요 컨닝했는데 평소보다 고득점 아 맞다 나 그런적 있었어요 3학년때요 저는 제2의 국어를 독일어를 했거든요 근데 독일어하고 일본어가 이제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데요 일본어 시험지가요 선택지가 5개가 있으면요 그중 한개가 그 뭐냐 다 앞으로 삐져나와있는거에요 선택지 한개씩이 근데 다 그게 인쇄가 되는 바람에 원래 그거는 선생님이 답 체크용으로 인쇄한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해서 학생 배포용으로 복사가 되어버린거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평소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와 나 일본어 91점이야 막 그런거야 근데 그날 시험이 종료되고 나서 일본어 선생님들이 일본어 선생님이 잽싸게 3학년 교술들을 돌았죠 3학년 문과방 교술들을 돌면서 얘들아 일본어는 마지막 날 시험 끝나고 추가로 재시험이다이 그래가지고 일본어 보는 애들은 마지막 날에 한시간 늦게 갔어요 나머지는 다 끝나고 갔는데 일본어 보는 애들만 마지막 날에 한시간 늦게 갔어요 재시험 봐가지고 시험지 인쇄를 잘못하는 바람에 컨닝페이퍼였던거지 원래 그 그 3학년대의 그 마지막 시험은 그거였거든요 영어회화 또는 영어 독해였거든요 그 영어회화 시험이 듣기 시험이어가지고 한 40문제를 듣기를 봐요 죽을 맛이에요 11번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통리기무아문 별기구 고종이 이렇게 생겼나요 이때는 주상전화라고 부르지 않고 대군주전화라고 약간 그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황제피하로 바뀌죠 별기구 자 조선 말기예요 자 조선 말기면요 음 정답이 3번밖에 없네 정답 3번밖에 없네요 1번 청해진에서 당을 오면 신라 후기 신라 이제 그 통일신라의 힘이 걔도 강했을 때의 마지막 시대가 이 청해진이 있을 때예요 청해진까지 없어진 다음에 청해진이 없어진 다음부터 이제 신라가 이제 군사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신라 국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 그 청해진이 없어졌을 때 그러면 원래 신무왕하고 문성왕이 원래 신무왕 신무왕 문성왕 헌안왕이 그 뭐냐 장보고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집안이에요 근데 신무왕이 이제 그 이 정변이 성공을 하면 장보고의 딸을 테자비에 책봉해주겠다 했는데 신무왕이 즉위 7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테자비 책봉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문성왕도 그 조건을 알았는데 신라의 진골들이 반대를 한 거야 장보고는 원래 육두품도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신라의 그 신분으로는 그래가지고 어부의 어부 집안의 그 딸을 그 테자비에 책봉할 왕위에 책봉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문성왕이 그 신하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서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빡쳐가지고 장보고가 반란을 읽히려고 하니까 문성왕은 염장을 보내서 장보고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청해진은 없애버려요 자기네 집안이 장보고의 그 힘을 빌려서 그 왕이 됐는데 결국 장보고도 토사구 팽당한 거죠 팽당했고 그리고 그 청해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헌강왕이 죽고 나서 나중에 진성영왕이 즉위하고부터는요 진성영왕이 즉위하고 나서부터는 그 이제 그냥 내정도 망해요 내정까지 망해요 그리고 별무밭 고려예종시대에요 그리고 별무밭 무려 17만명이었죠 조사시찰단 이게 조선말기에요 일본의 수신사로 가요 그리고 신돈개혁정치 고려말기죠 화백회의 신라시대전 자 12호왕 오 지도가 참 쉬워요 동학농민전쟁이에요 그 뭐냐 전봉준의 군대가 그 전라도를 한 바퀴 돌고 그 전라도를 쫙 점거를 했었는데 그 여기서 그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기 옥천에 있던 동학의 지도부가 군사를 합세를 하죠 그래서 논산에서 만나서 서울로 진격하다가 우금치에서 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선택지에 그대로 나오죠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이때 논산에서 합류한 이 전봉준하고 손병희 그 군대가요 합해서 10만이 넘었다 그래요 10만은 넘었어 그런데 무기가 딸려서 졌어요 군수품이 딸려서 진거야 숫자만 많아서 전투 능력도 없었고 13번 13번 시전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시위에 나서죠 외국 상인들을 물러나게 하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무신산장려운동 토지수사사업 이거 이거 다 일제시대고요 양전사업 지개발급 이거는 이거 시대 제가 기억이 잘 안나고 조청 상민 수륜무역장정 조선 이제 후기 말기 그때쯤에 체결된거고요 새마을운동 이거는 대한민국 제 제 사공화국일거에요 유신시대일거에요 음 광무계요 음 근데 외국 상인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이게 수륜무역장정 이 정답이겠죠 자 판결문 주문 피고 누구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네 이정미 그 이정미 판사 좀 성대문사 좀 해봤어요 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타면한다 에 자 피고 누구는 이화학당 생도인데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고등학교에요 이대하고 위치가 달라요 그 이화여고는요 그 서대문역 근처에 있어요 지금 서대문역 근처 그 농협본사 근처에 있어요 그 지금 농업박물관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가 농협본사거든요 그 옆에 그 골목길로 들어가면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있고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자리가 이화학당이 있던 자리에요 그 자리가 이화학당이 있고 거기서 좀 이제 위치를 옮겨가지고 신촌에 이대가 나온거지 어 자 3월초 경성에서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하고 학생과 심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하고 있음을 보고 며칠 후 고향으로 돌아와 태극기를 만들어 시장에서 수천명이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 만세시위하며 수치하는 방향이 있다 자 고향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거에요 만세운동을 유관순이죠 그 천안에 병천으로 가면 거기가 유관순의 고향이에요 병천순대 있죠 순대국밥 그 동네에요 그 동네를 가본적은 없어요 그 목천을 지나가본적은 있었구요 그 목천은 그 동의균형관 있죠 목천쪽은 지나가기만 했었구요 저는 주로 그 천안 그 신부동 그 천안 신부동 그 천안 신의 중심지죠 신부동하고 안서동 거기만 좀 왔다갔다 좀 많이 했고 그 천안 신부동 그 신세계 있죠 충청 신세계 거기 그쪽에 많이 갔고 거기를 좀 갔어요 그 그 무엇이냐 그 차를 타고 많이 지나가본 곳은요 그 천안에 그 남쪽에 그 풍새라는 행정구역이 있어요 풍새면이 있어요 거기는 지나가보었어요 왠지 아세요 호남고속도로가 풍새쪽으로 가요 남풍새나 대목이 있어요 그 제가 명절때마다 여수 쪽으로 갈 때 그 호남고속도로가 그 천안삼거리 쪽 천안삼거리 근처가 그 고속도로 분기점이에요 그 옛날에 그 그 천안삼거리 따라서 옛날 그 국도도 원래는 삼거리였는데 지금은 동쪽의 산쪽으로 길을 또 파가지고 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안사거리가 됐어요 그 천안삼거리 쪽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풍새쪽으로 해가지고 차량터널 가는 길이 막혔지 자 3.1운동이 끼친 영향 고종의 강제퇴위 이거는 헤이그 특사죠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그 전시대에요 안중근 동양평화론 1909년에서 1910년 그 사이에 지필이 됐고요 영흥문자리에 독립문이 그 건립된 거 그거는 1800년대 후반 독립협회가 활동할 때였어요 독립문이요 원래 위치에서 지금은 옆으로 조금 옮겼어요 그 성산로를 그 만들면서요 그 성산로 있죠 그 저기 일산대화역부터 일산대화역부터 그 버스 타고 쭉 직진해서 그 뭐냐 대화역에서 영흥문은 그죠 원래 사진맞이하는 문이었는데 그 옆 옆에 독립문 만들었었는데 거기가 지금은 독립문 사거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가 현재 위치로 옮겨졌어요 그 서대문형무소 옆으로 그 그 그 성산로 공사 때문에 이제 그 바뀌었죠 그 길이 딱 그거 돼있잖아요 그 일산에 그 고향종합운동장 그 대화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대화역에서 그 일산 중앙로 타고 그 쭉 직진하죠 그 중앙로 타고 쭉 직진하면 이제 서울 들어와서 수색로가 돼요 그리고 그 모래내 고가차도부터는 성산로가 돼가지고 연대 앞을 지나서 이대후문 그리고 금화터널 지나서 거기가 독립문 위쪽으로 그 고가차도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사직터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화문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그 율곡로 쪽으로 해가지고 흥인지문까지 길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그 길이 서울시도 50번 도로거든요 그 서울시도 50번 도로는 이제 그 흥인지문에서 청계천을 타고 쭉 동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천호대로를 만나요 천호대로를 만나서 하남쪽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서울시도 50번 도로예요 정답은 5번 문화통치죠 그래서 그 50번 도로는 대화역부터 이대후문까지가 버스정행차로고 그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제 천호대로가 버스정행차로요 다 정책이 초래한 결과 한번 볼게요 이곡수리조합사무소 일제에 의한 수탈의 역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는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 조선에서 경지정리와 개강 뼈 품종 개량 음 대규모 수리조합 창성 등을 추진해 동청을 실시했는데 이곡수리조합도 이수탈정책에 참여했어 음 수탈의 역사 천구백 아니요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대인데요 여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나와있죠 1920년대예요 그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 뭐냐 전후처리는 3.1운동 전후에 이뤄져요 음 15번 음 무단통치 때는요 회사 설립이 허가제였는데요 1920년대 때는 회사 설립이 신고제로 바뀌어요 사업은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게 삼성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게 삼성그룹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그 회사 설립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됐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거에요 그래서 삼성이 시작된거에요 고정지영 고정지영 명예회장도 그 보통 요시대의 사업 시작했어요 음 그렇고 유기전 유기전 유기전은 이거 조선시대 시장이름이죠 조선시대의 시장이름이고 한국인의 식량악화로 만주산 잡곡 수입 반공영상품은 이건 조선시대에요 음 4번 아니면 1번인데 만주에서 잡곡이 수입 할 정도의 그 경제력이 할텐데 화폐정리사업은 일제시대에 시행된게 맞아요 이게 아마 그 화폐정리사업이 아마 그 시대일거에요 그 아 그 30년대에요 그러면 4번 4번이 정답이에요 화폐정리사업은 그죠 그 화폐를요 새로운 화폐를 교환하는건데요 낡은 화폐는 폐기처분하구요 조금 달아진 화폐는 좀 싸게 주고 그리고 아주 새화폐로 바꿔줬죠 그런거 음 그렇게 바꿔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16번 광주 광주 학생 시위사건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죠 11월 3일 학생의 날 그 당국대학교 개교기념일 하고 같은 날이에요 이 11월 3일로 마쳤어요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쵸 신간회가 좀 해소가 됐죠 가단체 신탁통치 반대는 전혀 시대가 안맞고 국채보상운동도 안맞고 백오인사건 옆에 정답은 2번이죠 좀 뭔가 정우회의가 뭔가 딱히 기억이 안나가지고 지금 제가 다른거 선택지들 다 지워가면서 2번을 그냥 선택한거에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문제풀때는 밑줄 친 우리 군대에 대한 설명 군대? 서너이로 태어나서 한국광복군의 일부 대원을 선발해서 특수비밀훈련이 시작됐는데요 특수비밀훈련을 받고 있는 대원들을 산동에서 미국 잠수함으로 국내에 잠입시켜서 음 근데 이 계획을 실현을 하려고 했는데 해방이 됐어 전쟁이 끝나버렸어 근데 이 광복군은요 1번 양세봉 지휘가 아니고 이범석의 지휘인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거는 이범석이 지휘했구요 임시정부가 참사랑 정답 2번이죠 임시정부 창설인거 맞아요 중국 공산당과 연합한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쌍성부 전투는 이거는 광복군의 업적이 아니죠 봉호동은 홍범도의 전적이고 그 홍범도는요 홍범도는 이 광복군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 봉호동하고 청산리에서 그 승리를 한 이후에요 일제가 이제 만주대토벌에 나섰을때 이제 연애주로 쫓겨가요 연애주로 쫓겨가서는 그 소련의 그 내분에 휘말려가지고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바람에 음 그때 김좌진 등은 그 겨우 도망쳐오구요 홍범도는 이때 도망가지 못하구요 그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그 강제 이주를 당해요 홍범도 장군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 것입니다 c8번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은 대단한 일이었죠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성장할거야 하지만 경제성장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중요하다 전태일 분신사건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그대로 보여줬어 1970년대의 일이죠 노동문제 뭐 이런거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 볼까요 개선공단 조성한건 서기 2000년대고 OECD 가입한건 1990년대 김영삼 정부죠 다깝게 마사와 맞지 FJ제결 이것도 2010년대죠 경제개발 5기념계획 이거 4번이 정답이죠 금융실명제는 1990년대에요 19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사인물보고서 이름 삐리리 선정이유 독립운동이 허신했으며 광복이유 통일정보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중앙정보부여? 국정원? 와보라 그래 국정원 내곡동에 있는 그거 아냐 내곡나대문 그 헐릉 있는 그 옆에 있잖아요 나 거기 알아 나 거기 알아 김규식이에요 이 사람 김규식 가에 대한 설명 1946년에는 이거밖에 없네 3번이네요 다른거는 다 시대가 안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선출된거는 우남 이승만 박사죠 고 박종철 추모 집회 모습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화를 염용하던 시민들의 분노 학생들의 체류탄을 맞아서 사격이 헤매되게 되면서 민주화 시민이 더욱 커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선출되었습니다